기상캐스터 배혜지 3가지 규제를 해소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3건의 규제가 모두 해소되면 가속화된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통해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아리백 전용 산단 조성으로 반도체,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글로벌 디지털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 등으로 농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농업 예산들이 잇따라 삭감되면서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안군 농민회 등 농민 단체들은 오늘 영안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농업 예산 축소와 영안군의 농업 보조금 삭감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쌀값 하락, 생산비 폭등 방관 등 정부의 반농업 정책으로 힘든 농민들과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자체 보조금까지 삭감하는 것은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제43회 전국 장애인체전이 6일 동안의 대장정을 마치고 오늘 폐막합니다. 조금 전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폐막식이 시작됐으며 잠시 뒤 성화 소화 퍼포먼스와 함께 차기 개최지인 경남으로 대외기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목포 등 전남 1원에서 열린 전국 장애인체전에는 전국 17개 시도와 재미 해외 동포 선수단 등 1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남은 역대 최고인 종합순위 3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600억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역 거점별 청년비전센터와 공공산호조리원, 청년창업지원 등 12개 사업, 그리고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해부터 10년 동안 1조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남구는 마을버스 이용객과 관광객 편의를 위해 지역 내 대형 버스와 해남사랑버스 등 마을버스 30대에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남구는 마을버스 무료 와이파이 도입으로 지금까지 473개의 공공시설에서만 제공되던 공공 와이파이 구역이 늘어 정보 접근성과 통신비 절감 효과가 클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도 봄동이 제32회 전국 으뜸 농산물 한마당 대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17개 시도 농업 경영인 연합회가 출품한 농산물을 공유와 과일, 채소, 특작, 화훼의 특별 품목으로 나눠 시상한 걸로 진도 봄동은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 단맛과 식감이 좋은 걸로 평가됐습니다. 해남군 원조 해남 고구마빵 피낭시해를 운영하는 이현미 대표가 전라남도 농촌 융복합 산업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이현미 대표는 해남읍에서 제과제빵 업체를 운영하면서 해남 고구마를 이용한 상품을 개발해 전국적으로 지역의 명성을 높이고 연간 100톤 이상의 고구마와 10톤이 넘는 유기농살을 소비해 농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바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